OK 저축은행 김태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3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1, 2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라운드 때는 순위표 꼭대기에 있는 OK 저축은행이 조금은 낯설었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낯선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 조금 낯선데 글쎄, 뭐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언제 내려갈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게 지금 저희 팀입니다. 뭐 우리 팀이 현 위치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뭐 업다운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이게 우리 자리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직은. 네 오늘은 우리 카드와 경기를 치르는데요. 1라운드 때는 이 서브리시브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승리를 내줬잖아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제 잘못이죠. 뭐 그 경기 끝나고도 선수들한테 일일이 돌아가면서 제가 내가 잘못했다. 내 판단 미스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카드도 지금 최하위라고 하지만 프로팀인데다가 한 번 기회를 주면은 분명히 또 차고 올라올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또 유일하게 패한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나왔어요. 사실. 1라운드 경기 때는 시몬 선수가 무려 40득점이나 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1라운드 때 시몬 선수가 워낙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팀이 많은 분석과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경기 어떻게 풀어 가실지 궁금한데요. 아 글쎄 뭐 서브리시브가 된다면 이민규 선수로 하여금 많은 세트플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보겠지만 오늘은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다 치더라도 이제 브로킹이라든지 외적인 것들 그런 거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축은행 김세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우리 카드 강만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연패수렁에서 벗어났는데 2라운드 다시 연패사슬에 묶여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팀이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까요? 우리 선수들은 120%를 해야 다른 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실수 없이 본미수 없이 다 해야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리시브, 디그, 숲이 다 나쁘지 않은 편인데 공격에서 리그 최하위로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글쎄 이제 서브레시브가 웬만하게 되면 우리 세트프레이가 되는데 서브레시브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단 공격을 하면 최홍스 선수가 하고 까메오 선수가 둘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맞붙는 오케이 저축은행은 1라운드 때 우리 카드에게 시즌 첫 승을 안겨준 팀이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있게 경기를 풀어갈 듯한데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 가시겠어요? 저희들은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 코드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 강만수 감독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